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5월 24일 5월 월말 경마 금해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또 시작이 좋은데요 월말 경마 치고는 편성이 그리 빡빡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혼정 경주 인기마 접정 경주 섞여 있는데요 자 또 오늘도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소식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금해 경마 5월 24일 금해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제주 경마는 368 부산 1358 제주는 6경주 8경주고요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중간에 2개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조철의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항상 감사 말씀 전하고요 월정행 문자도 아직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일자하고 상관없이 4주 12회입니다 4주 12회 금토일 곱하기 4주 1일부터 말일이 아니에요 그거 혼돈 없으시길 바라고요 거의 한 반값으로 할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월정액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얀 박스 안에 계좌번호 이용해 주시고요 당일 문자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에 노란 박스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요 부산 1경주를 메인으로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첫 승부에 요것도 데미지가 있을까봐 그냥 A급 승부로만 잡았습니다 원래는 요거를 메인 승부로 잡으려 그러다가 왔다 갔다 갔다 고민을 좀 했어요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육군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집니다 혼전이에요 아마 현장에서 어떤 놈이 바람 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배당판이 좀 붕 떠 있을 겁니다 부산 1경주가 오늘 우리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달러박스 승부당 예측권 10장 한번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는 2번 화이트 펼컨 11번 렛데몰컴 건수하게나마 서승훈이 다나카 얘 둘이 데끼리가 갈 겁니다 먼저 이 2번 마 화이트 펼컨 직전에 문세영이가 열심히 타고 입상에 실패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번 경주 그때 당시에 좀 정계가 좀 꼬였었죠 낙마했던 말한테 좀 방해를 받으면서 경주가 좀 꼬였던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무슨 말이었죠 뭐 같은 낙마를 하면서 얘를 좀 방해를 했어요 걔가 얘 앞으로 지나가면서 주춤주춤 거렸습니다 그래도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이었다 서승훈이 같아가지고 조금 더 과잉끼가 실렸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11번 말 렛데몰컴 다나카 기수가 송경윤이 타던 걸 받아가지고 루비스턴이 선행을 가는 바람에 얘가 선행을 못 갔죠 선행 경합을 하다가 직선에서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불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도 역시나 코스가 외곽으로 밀렸고 안쪽에 선행받을 놈들이 몇두가 있어요 4번 드림레이스라는 마필이 일단은 유현명이가 타고 예 능검씨 상위곽 마필이죠 마가리타 그 다음에 이 원더풀 비더는 최은경이가 그 다음에 대가리 쳤죠 편성이 좀 쎘어요 유광이가 탔었는데 유현명으로 딱 바꿔놓고 얘도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 예고를 하고 있고 6번 마 더 그레이 맨입니다 올드 패션드 자마인데 얘는 웬일인지 4살 때 대비를 했어요 4살 4세 거세마죠 더 그레이 맨 이놈도 얘는 아끼는 이유가 없죠 얘도 직전경주 경윤이가 선행 경합을 하다가 좀 짧은 모습을 보였어요 얘도 선행형 마필이고 배당마다 자 그래서 이 11번 말 렉때몰컴이 인기 대가리까지 갈 수도 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얘도 거기에 이 10번 말 맥스킹덤이라는 마필도 능검씨 상당한 여유를 또 보였던 마필이에요 이번엔 곳곳에 지뢰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경주인데 2번 화이트 펠컨하고 11번 렉때몰컴 두 놈이 겁대가리 없이 탯길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언급한 마필들 중에 현장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놈을 놓고 2번 11번도 있지만 딸라박스에 안아짜리 노릴놈이 또 있기 때문에 중배당 고배당 같이 노리면서 들어가는 부산 1경주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부산 1경주 놓치지 마시고 오늘 금요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산 꼭 참고들 부탁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은근히 혼전이라고 했죠 불안한 빨갱이들 싹 꺾고 한번 깔끔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오늘 승부강도 조금 더 올려봅니다 예측권 20장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뭐예요 5번마 대승리자가 아마 근소하게래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뭐 직전 경주 모레 안 맞고 외곽 돌리면서 상당히 여유로운 걸음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윤영석이 뭐 열심히 타고 들어왔는데요 자 이번 경기 역시도 자 이 5번마 대승리자가 걸음에 호전세를 보이면서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가 갈 겁니다 뭐 이번 경주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 때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도 역시 곳곳에 복병마들이 또 즐비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1번마 빅 케이 워리어 얘도 안 나오냐 자 1번마 빅 케이 워리어 직전 경주에 외곽 게이트를 해가지고 정도윤이가 자리를 못 잡았었는데요 3월 15일 경주 보면 얘가 순발력이 그렇게 없는 애가 아니죠 선행도 갔다가 선입 갔다가 이런 놈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진겸이가 타고 한번 야물게 초장에 서둘러주면 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직전 경주에 좀 덜덜하게 탔던 3번마 샤인포레스트 이 유광이가 탔는데 어떻게 배팅을 하겠느냐 돈지를 배당이 좋습니다 배당이 직전 경주는 승부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직직전에 유광이가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했던 놈인데 직전 경주는 슬그머니 유광이답게 탔어요 자 숨어있는 마필이고 아리온키는 조금 짧아 보입니다 기습선행을 나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짧아 보이고요 벨로시 랩터가 벨로시 랩터가 앞에 말들 무너지면 때리고 올라오신 추입마 벨로시 랩터 선추입 전개가 가능한 벨로시 랩터 거기에 8번마 세네이트도 직전 경주의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일단 모래에 피하는 게 급선무였나 봐요 조심조심 좀 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저흥도인으로 안장 바꿔놓고 자 외곽에서 흙 안 맞고 또 슬금슬금 쫓아가면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뭐 다이아그리 또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였던 놈 마지막에 10번마 퀸스로드 역시도 상당한 순발력이 있고 외곽에서 빨리 붙을 수 있는 놈입니다 자 이렇게 요번 경주도 입상 도전마가 상당히 많은 혼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자 삼경주 메인 첫 번째 메인 5번마 대승리자도 있지만 요번 경주 아마 우승은 요 놈이 차지할 것 같다 쌍복까지 노린다는 얘기죠 쌍복까지 노리면서 불안한 빨갱이들 싹 꺾고 자 일단 5번 대승리자의 이건 주력 한방입니다 주력 한방 때리고 나머지 한두 마리 받쳐가면서 예측권 20장 첫 번째 상안가 시원하게 한 번 때릴 테니까요 부산 삼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를 부탁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오경주 부산 부산 오경주 두 번째 메인 혼합 4군의 1800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맛 접전인데요 10번마 크레이지 아미 10번마 크레이지 아미 뭐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어 못 믿어 대가리로 팔릴 궁산이 큽니다 외곽으로 밀려있고 아미블루 자마죠 크레이지 아미 직전 경주 대비 4kg가 늘었습니다 뭐 상대가 쎘죠 도쿄시티 게이바 TCK 일본 트로피컵 나가서 럭키스트 아틀라스 얘네들 뭐 2군 3군 이런 애들이잖아요 상대가 쎘습니다 까딱하면 크레이지 아미가 땄어요 아틀라스하고 별 차이가 없었죠 자 우리는 이거 12.6배짜리 챙겨 먹었는데 우리 막건 깰 뻔했습니다 자 이번 10번 막 크레이지 아미 뭐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고요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10번 크레이지 아미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오경주가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요거 상한감방 때리러 가는데요 10번 막 크레이지 아미 웬만하면 한자리는 올 수 있는데 제가 노리는 거꾸로 역상으로 한 방 올 수가 있겠다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조교시 모습도 탄력이 상당히 붙었어요 주정경주 대비해서 정대 더 유리하고 이건 뭐 예를 위한 경주가 아닌가 역산보까지 노리입니다 요 놈을 놓고 일단 요것도 10번 크레이지 아미의 주력 한 방입니다 한두 마리 10번이 빠지면 또 배당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감방 때리러 갑니다 10번 크레이지 아미도 좋지만 노리는 하나짜리 하나 있다 뭐 현장에서 10번 상태를 보고 10번을 놓고 때릴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노리는 달러 박스가 하나 강력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놓고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 10번 막 크레이지 아미와 한 세트로 붙어가지고 들어올 놈 배당이 글쎄요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상한가 때려 먹겠습니다 예치권 20장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자 국산 3군 1600이고요 레이팅 65점 마지막 승부인데요 자 3번 막 금화 디스틱션 금화 디스틱션 이런 강력한 대가리가 있는데 조철이 겁대가리 없이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 그건 뭐냐 금화 디스틱션 이 말이야 기본 능력은 어떤지 우리가 다 압니다 능력상으로야 얘가 대가리 맞죠 얘가 대가리 맞는데 19조 마필이고 소승운이 탔고 주행심사 우에다가 탔는데 일단 첫 번째 특이 질병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쇼크웨이브를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뭐 근육통 정도밖에 없는데 이 쇼크웨이브가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물리치료하는 거 전기 따다닥 타다닥 하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판 같은 거 이렇게 젤 발라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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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전기 충격 주는 겁니다 물리치료 하는 거예요 제 거 제 말도 쇼크웨이브를 받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20만 원씩 받더라고 졸라이 비싸요 그런데 쇼크웨이브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장기 공백 중에 그래서 이게 다리 쪽에 구절념이고 관절념이고 뭐가 이상이 있나 다 찾아봤는데 별거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백이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 달에 뛰고 이거 우리 먹었잖아요 정문 코빗 그만 디스텡션 쌍승식이 좀 뒤집어져서 능력은 의심의 의지가 없지만 장기 공백에 다리 상태가 아직 컨디션이 최고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이 3번 금화 디스텡션을 저는 뒤로 돌리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조철이 노리는 놈 6번 마 디아블로 퀸입니다 얘가 달러박스인데 얘가 공개 승부인데 달러박스 자 6번 디아블로 퀴를 놓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투웨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서 3번 금화 디스텡션이 이상이 없으면 단통입니다 이거 쌍복식 6번 3번 단통이고요 자 문제는 3번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아예 꺾고 이쪽으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6번 3번 단통도 승부 가능하잖아요 그죠? 단통이면 얘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끼리가 아마 제가 볼 때 3배는 넘을 것 같아요 3배만 넘으면 이거 역상복 단통이라도 얼마나 짭짤하겠어요 승부가 제 생각에 이거 현장에서 6번 3번이 배당이 좀 붕 뜨면 아예 꺾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현장의 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당판 읽는 촉 현장 예시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읽어가지고 팔경주 마무리 승부 예측권 10장 제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승부한다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조철의 눈을 믿고 현장에서 꼭 조철과 함께 항구라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경마 총 4개 1 3 5 8 4개 경주 함께 해봤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 6경주 8경주 8경주 입니다 368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하고 8경주 2개 경주 니까요 참고하시고 조철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조철의 월정 한달 문자 월 12회 원가격은 36만원입니다 거의 반값 20만원에 할인이 되니까 자 월 문자도 많이 이용들 부탁을 바랍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번째 승부 삼경주 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미터 핸디캡 레이팅 40점 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의 적전 자 제가 이 위에다가 빨갱이 깨진다 빨갱이 깨진다 자 제주 삼경주 가 아마 현장에서 7번 리듬황후 대가리가 팔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대길이가 최소한 뭐 한 7배 8배 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대길일 것 같아요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얘도 믿어 못 믿어죠 그래서 이 7번마 리듬황후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직전 경주에 약간 경합성 외곽을 타고 놀았는데 그 정도는 버틸 수도 있어 보였는데 직선에 다 와서 덜미를 잡히더라고요 그 정경주도 다 인기 끌고 다 부러졌어요 얘가 편하게 선행 가느냐 안쪽에 5번 황해 여왕이 있고요 외곽에 9번 아카샨이가 또 빨라요 10번마 은나래도 빠르고 7번마 리듬황후 전개가 꼬일 수도 있겠다 직전 경주하고 비스쿠리안 그런 전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경주는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제주 첫 번째 이거는 중고배당 승부입니다 중고배당 아예 배당판에 거의 백판성 하나짜리 백판성 하나짜리 이놈을 아예 과감하게 대가리로 놓고 중고배당을 노리는 배당승부입니다 이번 경주는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팔리는 놈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철이 노리는 이놈 딱 직전 경주에 안간 놈 조철의 레이더에 딱 걸린 놈 한 놈이 있습니다 직전에 안간 놈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중고배당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는 제주 첫 번째 달라바퀴 승부 3경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후반부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제주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일품 가속이 대가리 팔립니다 나유나가 비록 타기는 했습니다만 4.5km 부담 55.5 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행 선입 다 가능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후차권이 지금 오리무중 입니다 어떤 놈하고 붙어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요런 것도 조철이 주특기 아닙니까 제가 요거는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수요 라이브에서 어떤 놈에다 한방 때린다 오픈 공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어떤 놈을 노린다 공개를 다 해드렸으니까 어제 함께 못하셨던 분들은 수요 프레쉬 라이브를 참고를 하시면 4번 일품 가속도 있지만 또 한 말이 조철이 어떤 놈을 노린다 수요 라이브에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도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팔경주 가겠습니다 제주 7 8 예 자 제주만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100점까지 자 여기서 마지막 쇼당을 한번 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숨어있는 하나짜리 한 마리가 있다 역시는 달라빡 승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죠 7번마 광명진원이 대가리가 팔리죠 7번마 광명진원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메인 승부 반차한 데 가자 괜찮은 데 가자 7번마 광명진원이 박석희 등짝에 대가리 자 이 광명진원이 최근 2연속 입상하면서 호전세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군전이에요 1.5밖에 못 받았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에는 슬금슬금슬금 선행 경합 없이 선행을 나서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때도 넘어갔어요 외곽에 붙었다가 넘어가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최근 경주 모습이 온리 선행 선행으로만 입상을 했다는 게 조금 깨우뚱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행마가 상당히 많아요 1번 타이슨 4번 지전범베 5번 신속한 6번 산정무안 거기에 10번 함백챔프까지 앞선이 버글버글버글 합니다 앞선이 버글버글버글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앞선 경합을 이용해서 날라들어올 한놈 이놈을 강하게 노립니다 7번 광명진원도 있지만 충분히 빠질 수 있는 현성이기 때문에 광명진원이 빠지면 또 대당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 오늘 두 번째 벤츠한데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마무리하면서 조철의 제주경마 잘 맞죠 조철이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겁니다 자 파리경주 달라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4일 금요경마 부산 제주 실전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뭐 느낌 좋죠 조철도 느낌이 좋습니다 실전 결과까지 좀 느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하루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바쁘니까 한 9시 이전에 가능하면 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신 다음에 입금하신 다음에는 입금하신 다음에는 꼭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승부처 제주 368 부산 1358 메인 승부가 제주 68 부산은 35 공지 드리면서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막 виде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